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장입니다 이제 따뜻한 한가위 추석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에 추석도 많이 이동을 못하시잖아요 그래도 집에서 많은 분들에게 전화나 또는 다른 여가를 즐기면서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학연 프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추석만큼은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크린 골프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좋아좋아 좋아란 프로입니다 2020년 한가위도요 마음만큼은 굉장히 풍요롭고 따뜻한 한가위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최유지입니다 가족분들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집에서 골프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프존 유튜브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말이 많은 프로골퍼 김지민입니다 한가위 즐겁게 보내시고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존 유튜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골프를 정말 사랑하는 개그맨 변기수입니다 골프존 유튜버의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고 올해는 직접 가족들을 찾아뵙지는 잘 못하겠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건강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탁드릴 거 있는데요 골프존 유튜버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눌러주면 좋겠는데 두 번씩 누르지만 치도 되니까 좋은 시간 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퍼스 배틀 아나운서 이승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을 맡고 있는 프로골퍼 김민입니다 김민 프로는 추석 때 계획 있으세요? 저는 좀 쉬려고요 연휴도 길다 보니까 쉴 수도 있겠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풍성한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동을 하기에는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만큼 가까이 있는 분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너무나 재밌는 캠퍼스 배틀도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골프존 유튜브 재밌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멀리 못 가시는 분들은 집에서 유튜브 많이 시청하시잖아요 그래서 골프존 유튜브도 같이 시청하시면서 캠퍼스 배틀도 보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골프존 유튜브는 꼭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풍성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랄게요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지투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두 코로나 방역 지침을 지키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와 풍요롭고 여유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존 스크린 골프존 스크린 골프존 reb